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부입니다. 요즘 따라 봄이 돼서 그런지요. 햇살도 따스러워 지는데 바람도 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저희 절에 자비정사 종무소 내려가는 중간에 대나무들이 있는데 대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흘리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흔들리는 것이 대나무뿐만이 아니라요. 아무리 수행자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저 대나무와 같이 또 제 마음도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 나름대로는 어떤 불법을 봉행을 하고 또 자연스러히 나를 버리는 연습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제는 너를 버리는 연습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너와 내가 없으면요. 또 너에 대한 기대도 또 너에 대한 기대를 하는 나 자신도 걸림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걸림이 없어야 또 저 바람처럼 마음이 자유스러워지리라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얻고 버리는 마음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들이 정착이 안될 때 바로 자유인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치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 근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변해가는 것인데요. 혼자만의 어떤 마음속으로 뼈를 만들고 살을 붙이고 있으니 그것도 냉정히 보면 혼자만의 망상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올만 하니까 오는 것이고요. 갈만 하니까 가는 것인데 혼자만의 망상으로 온다 간다 이런 오고감을 만들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번뇌하기도 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 살고요. 더불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불자님들 부딪히고 다투고 쟁론하고 이 자체가 결국은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규리 제 202회차 반영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보온 행원품 자꾸 제가 반복해서 하는데 그만큼 사실 불자로서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온 행원품에 그 보온보살 10종대원이 예경제불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부처님을 예를 갖추어서 공경을 한다. 가장 중요한 부처님은 가족 부처님이죠. 남편, 아내, 자식 부처 또 부모, 형제, 친척 부처 그래서 먼저 공경을 하고요. 또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공경을 해야 돌아오는 것도 공경이 돌아오니까요. 또 두 번째로 칭찬 열외원이다. 사실은 칭찬하는 것처럼 좋은 거 없잖아요. 상대를 칭찬해 줄 때. 또 바꿔서 놓고 보면은 사실 누가 저를 칭찬해 주는 거 제 마음도 상당히 좋거든요. 아직도 저는 중생이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보온보살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광수 공양원이라 세 번째로 널리 공양을 해라. 우리가 공양을 하면은 꼭 음식물을 공양하는 것만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양이라는 것은 바칠공자의 기를량자니까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돈도 해당이 되겠고요. 의복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마음까지도 해당이 되지요. 마음도 남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바로 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항상 웃는 얼굴 따뜻한 미소를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방생이기도 하지만은요. 굉장히 큰 공양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공양 가운데는 다들 공덕이 지대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가장 큰 공양이 훌륭한 공양이 법 공양이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만 하는 게 아니라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절에서는 연습도량이니까 훌륭하고 잘 사는 법을 배워서 각자 가정이나 사회에 나와서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하는 공양이고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가 단체로 산다라고 했어요. 무리를 지어서 하니까 사회에선 사회에서대로요. 직장에선 직장에서대로 가정에는 가정에서대로 바로 초와 향의 삶처럼 초와 향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기도 하고 좋은 냄새를 주니까요.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또 셋째는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이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보호를 해야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돌듯이요. 북이, 빈천, 또 산원공상이 돌고 돌고 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공덕을 지어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설령은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덕을 짓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중생들을 거두어주고요. 또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즐겁게.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곱 번째로 이제 보리심에서 떠나지 않는 고향이다. 보리심이다 하는 것은 깨닫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깨닫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가장 지혜롭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항상 굳건히 하는 그런 이치를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좌절한다거나 번외한다거나 자기가 어떤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변이나 또 가정에 가서 밖에 있는 화풀이 또 안에 가서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거 주변에 한다거나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불법을 존중하는 것이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면 어때요? 주변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술이라도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고 어떤 노름을 해서 돈을 탕감시키고 이렇게 하면 집안이 다 시끄럽지 않아요? 소란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중생을 해롭게 하는 공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꼭 부처님법을 존중한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사음부에 기여하는 어떤 입장으로 맨날 불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법 자체가 뭐예요? 나쁜 일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게 부처님법 아니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을 공향하는 것이고요. 또 물질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법 공향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적 법 공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은 좀 불편해도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진짜로 못 살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몸보다, 육신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물질보다 정신적 법 공향이 훨씬 뛰어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참제업장원인데요. 참제업장원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모든 업을 바로 일체 참회를 하고 불법의 안주를 한다. 그랬어요. 모든 업을 참회를 한다. 참제업, 신구의 삼독심으로 지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이 바로 삼독심이 모여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으로 지은 그런 일체를 참회하고 불법의 안주하는 원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업장을 참회하는 건 참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않아 해도 이게 따라고 생각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참회가 되고요. 업이 소멸해진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은요. 지은 업에 대해서는 멸해지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일전 축구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한 골을 먹으면은요. 뭐 기도를 한다, 반성을 한다 해서 금복은 한 골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고추 세워서 두 골을 넣어서 이기자는 약이에요. 내가 설령 아무리 업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동안 업을 감추거나 없으려면은 더 좋은 어떤 선행공덕을 짓다 보면은 그 업은 덮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더 많으면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면이 있으니까 업을 감여주자. 이렇게 돼서 그 업이 탕감이 되는 것이지 지은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업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자신이 다 똑똑하고 자신이 훌륭한 줄 알고 다시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요.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자신이 부족함도 엄청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살면 가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안 나죠. 부부싸움도 어떻게 돼요? 내가 모자르다 생각하면 안 나지 않아요?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 되시는 분한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내를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 하는 생각으로 살면 되고 위로 부살림들은 어때요? 내가 내조를 잘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남편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항상 재미있고 따사롭게 살 수 있는데요. 어때요? 반대로 생각들 하시잖아요. 우리 거사님들은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집안이 한 번도 제대로 못 피우고 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주지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보살님들은 어때요? 내가 어쩌다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처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찔찔히 고생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만나신 분들이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는 가장 올바르고 만날 수 있는 인연의 분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컵이 둥그러면요. 둥근 모양으로 담기고 네모지면은 네모진 모양으로 담기지 않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네모진 컵을 가지고 둥글게 담으려고 해도 아니 되고요. 둥근 컵을 가지고 네모지게 담으려고 해도 아니 되는 것과 같이 바로 내 그릇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시면은요.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완벽한 것 같아도 우리 자기 자신처럼 사실은 미온적이고 완벽하지 못한 것이 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미개지가 자기 모자 미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수희 공독원이다.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어떤 지은 작은 공독이라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라. 수희. 인연 따라서 지은 공독에 따라서 기뻐해라.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형제간에도 어때요? 형님이 잘 되면 형님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동생들이 똑같이 기뻐해주고 또 동생이 잘 되면 또한 형님도 동생이 잘 되는 자체를 자기가 잘 된 것 같이 똑같이 기뻐해주라 하고 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지 않아요. 형님 내가 잘 되면 어때요? 축하하고 잘했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은근히 끌어오르는 게 있고요. 동생 내가 또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빌딩을 샀다라고 하면 형 내가 또 조금 끌어오르는 게 있고요. 또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저렇게 되는데 도움도 안 주고 산다 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형제가 돼가지고 우애도 없이 저렇게 지내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잘 되면은 진짜 마음적으로 일어나서 기뻐해주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보현보살이나 부처님은 똑같이 기뻐해주라고 했어요. 수희 공덕원 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사실 수행이죠. 쉬운 일 같으면 누구나 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청전법륜원인데요.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서 법문을 청하는 원이다. 청전법륜원이다. 사실은 우리가 좋은 얘기 같은 건 자꾸 듣고 청해서 들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도 보면 우리가 암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항상 법문을 청해라. 설법을 들어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요. 믿음을 가져라는 이야기인데 바른 믿음이지요.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믿고요. 또 계율을 잘 지키고요. 세 번째는 바로 보시를 많이 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보시를 하는 만큼의 공덕이 쌓이기 때문에 많이 해라. 그랬고 네 번째는 꼭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많이 들어라. 법문을 많이 들어라. 절회를 가면 스님께 법문을 청해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문을 들으라고 그렇게 불교에서는 강조를 하는데 법문을 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요. 대부분 가면 동상에 절하고 해달라고 빌기만 아직은 불교라고 볼 수가 없고요. 굳이 불교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대승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승 불교다라고 해서 큰 대자를 쓰니까 엄청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포교를 하고 불법을 전하는 게 대승이고요. 바른 불법을 터득하는 게 소승인데요. 소승과 대승이 겸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불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은요. 바른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또 바른 포교를 하려면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요즘들은 바르게 배우진 않고 그냥 어떤 포교 위주 포교 위주도 그냥 바른 불법을 전하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예요. 그래서 청전법률이라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듣고 스님들께 법을 청해 듣고 또 가정에서는 어때요. 어른들이 조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겪지 않은 부분도 다 들을 수 있고요. 또 느낄 수 있고 알게 되지요. 어찌 보면 오래 살았은 분들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일 수 있고 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른 말씀 잘 들어서 해가 될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한 청전법률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불주세원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께 청하는 거지요. 부처님께 뭐를 청하느냐. 바로 세상에 오래 머무시면서 일체중생을 이롭게 해주실 별것을 간청하는 원이예요. 가정으로 얘기를 해봐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시기를 간청을 하는 거지요. 아무래도 오래 사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시게끔 위로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이게 냉정히 보면 청불주세원이다. 하긴 과거에 잘못된 분들 보면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저유산대가 받아서 사업이라도 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사업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 사건도 없지는 않았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는 대로 자기도 똑같이 받지요. 어머님 나이에 어머니가 되어 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알 수 있고요. 아버지 나이에 아버지가 되어봐야 아버지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부처님께서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결실이 안 얻어지는 거예요. 결실이 안 얻어지니까 몇 번 이가 다져서 비료도 주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잘 안 열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땅에다 걸음을 주고 땅을 잘 가꾸어라 그리고 심어봐라 했어요. 그래서 땅에다 걸음을 주고 땅을 잘 가꾸어서 심어보니까 그들이 이듬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열매가 잘 튼튼하게 열어서 농사에 성공을 했다. 무슨 이치냐. 결실을 잘 얻으려고 하면 땅이나 뿌리 이런 거를 든든하고 효율적으로 걸음이 많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바커스 노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한 가정의 자식들이 완만하게 되려면요 그 결실이 잘 맺어지려면요 그 바닥 땅 혹은 뿌리의 걸음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땅이나 뿌리가 바로 뭐예요 조상님들 아니에요 어른들 아니어요 그러니까 어른에게 훌륭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결국은 자손이 잘 되는 거죠 요즘은 어른 공경은 모르고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면요 자신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훌륭한 자식이 되어야 훌륭한 자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수 불악원이라 여덟 번째로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을 해서 고행과 보시를 하고 마침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 중생들을 진리로 이끄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상수 항상 불악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원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실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인생 60 살다 보니까 어느정도 세상 알만큼 알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하는 것이요 제 분야 말고는 아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박사라고 해도 의학 박사는 법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아요 또 법학에 대한 박사님들은 반대로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아요 정치학 박사나 경제학 박사다라고 해도 의학에 대해서 모르듯이 또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우리 불교학을 전공을 안했으면 또 불교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저도 또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했다 손치더라도요 다른 부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겪어보면 시장에 가면 가는 대로 또 물건을 사러 가보면 가보는 대로 병원에 가면 가는 대로 뭐 어디든지 가서 보면 너무나 배울 점이 적지 않아요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항상 배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지니는데요 그런 마음을 지닐수록 또 우리는 싱그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항상 배우는 학생의 그런 자세가 가장 맑고 싱그럽고 희망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세자 하시더라도 서울 저 강남 쪽에 가보면 70, 80 드신 분들이요 지금도 일어나 영어 배우러 다니시지 그냥 계시질 않아요 하다못해 북글씨라도 쓰러 다니지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연세 한 7, 80 되셨다 그러면은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시간을 보내는 경우의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은요 저부터도 배우면서 살았을 바람이오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기를 원하구요 그 다음에 항순 중생원이라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 항상 중생의 역량 따라 근기 따라 근기 따라 중생을 수순하게 이끌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온복계 중생들이 보편적으로 테란스파 사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는 형태나 모양이나 어떤 생각의 여건 빈부고조가 다르지만요 그 역량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지요 보편적으로 부모님들 어때요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된다 쟤는 집에만 오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 책임이 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눈높이나 귀 높이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부모는 부모는 높이대로 있고 자식은 자식 높이대로 있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 그 중생의 근기 따라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항순중생원 어떤 분들은 한 뱃속에 애 낳았어도 스님 자식들이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때요 자식을 키우는 방법을 다 다르게 키워야 되는데 부모의 습성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자식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있고 열심히 따라오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역량에 맞춰서 우리 부모들도 어른들도요 자식에 맞춰서 배워야 되고 중생에 따라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복의 회양은 마지막인데요 복의 회양이 닿은 것은 넓고 크게 일체의 중생들한테 다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돈을 벌면 가정생활에 쓰라고 주고요 어머니가 밥을 하면 바로 가족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에서 벌었으면 사회 환원을 해야지요 쌓고 모은다라고 해서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놓고 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회양이에요 그래서 이 회양은 중생회양 복의 회양 실제 회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어떤 역량을 다 돌려주는 것이 회양이라는 얘기예요 열 가지 정도의 이치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만 하면요 누구나 보살행의 덕몽을 쌓을 수 있고요 공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요 보현보살 열 가지 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우리 불자님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또 나이를 든다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나이 먹는 데 대해서 속상해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고통이 와도요 언젠가는 또 설사 조금 시간은 걸려도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니고요 또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또 옳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참 살면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는 가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밑바탕이 된다는 약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처해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자비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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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